아! 잠깐만! 아! 하나 더 있어! 살려줘 빨리! 하나 기절이야! 아! 시부레! 제발 좀 들어요 좀... 아 좀... 아! 살짝 빠질걸! 아! 오토바이 있다! 하나 더iem! 이거요! 마eren아가 셋의 날이에요! 네... 나 마우스 큰 거 하나 살라고 마우스 큰 거? 어 왜? 내가 손이 크니까 2020 부자가 신발 신으면 사운드 더 크다는데 그냥 서울이가 틀리지 신발 신는 소리랑 안 신는 소리랑은 틀린데 별뿐인 똑같아 니가 쐈어? 아니요 뭐야 이거 100마리야 어? 폭풍에 가까웠어 저 반대쪽이겠지 엄지거리도 나쁘지 않더라 엄지 속도 빠르지 야 락파이 타는 거 있어 지금 나갈 땐 잠기겠어 뭐야 잘못 본 거야 방금? 하나 한번 본 거 같은데 아닌가 어딨어 아니 기분 탓이겠지 아니 기분 탓일 거예요 갈까 이제? 팜이 다 된 거 같은데 이제 6배 개꿀 6배 먹었다리 내놔 싫어요 둘이 났을 건데요 둘이 났을 건데요 둘이 났을 건데요 둘이 났을 건데요 니가 샀어요 네 폭격살이 묻혀 붙었습니다 저 1번 핀 올라갑시다 네 뭘 해야할게요 넷 넷 애기 이리 치 저거 한마리 뛰어온 내 앞에 요정도있어 넓적한 큰 도래 안보이는데 숨어있어 체크하나 1번팀 가자 쟤 안잡고 잡자 한마리 있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이거 언덕 올라가서 대기해야하다가 잡자 야 1번집 먹어놓으면 유리할거같아 그건 있죠 이게 언덕집이거든 그러게 빠르게 먹어놓으면 좋을거같아 야 집에 있을수도있다 클리어 지금 클리어부터 하자 클리어 어 그 집안에 들어가봐 4배있어 여기 우리집에서 4배있어 일단은 이집 먹어 이집을 먹든가 어디를 먹든가 나 옆집 먹을게 사운드 잘 들어야돼 사운드 잘 들어야돼 우리왔던데 한마리 올수도있거든 자기주랑 존다 좋아하지 막기만 안막으면 돼 할소리 진짜 아닌가 아닌가 왔다 10방향 양양이 양.. 양쪽이 말한거야 아니아니 10방향 둘이 왔어 어디 밑에 어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우리 나무? 우리 앞에 언덕 아이 던지지마 여기 아니야? 아니야 저 반대편이야 니 오른쪽봐 니 오른쪽에서 강나온다 밑에 오른쪽 밑에 자기장 개쩌네 얘네 얘네 무조건 와야되는데 야 저기 25방향 끝에 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그 그리고 저기 아까 그 안보여다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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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 어디 신경쓰지만 자기장 안에 어디에 인해봐 가나 가나 들어 봐야돼 난 인이야 니 걸치고 있어 봐봐 어쨌든 내가 옆에 닦고 있을게 봐봐 봤어 하나 맞지? 어 봤어 봤어 자 앞에 돌 봤어 봤어 하나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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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근데 쟤는 나를 안봐 바보같이 어 쟤는 자기장 인해야하거든 내가 계속 쐈는데 니 위치는 몰라 쟤가 그러니까 쟤는 내 위치 모르니까 니 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존나 폭탄 존나 아니겠어 폭으로만 그냥 깔끔하게 니가 잘 됐어 총 안 쏘고 나이스 왜냐면 총소리내면 내 위치도 발칵되잖아 그래 그래 니가 한 명 남았다 했을 때 보니까 세 명이래 내가 샷 빨리 안되니까 폭이 아싸리나 했더라고 잘했어 그래 이렇게 듀오지 치킨 못 닿아 내 폭 지렸냐 그래 잘해줬다니 저 새끼 나랑 계속 싸울 때 니가 폭으로 깔끔하게 잘 된다 야 핀 뽑고 던진다니 어 알 누르고 아니 그냥 존나 던졌지 계속 아 그냥 던졌다 어 왜? 아니 그 핀 뽑고 카운터 세고 던진 줄 알았지 니가 니가 핀 뽑고 카운터 세고 던진다니 수류탄은 그냥 던지면 7촌과 8초에 터지거든 어 아 핀 뽑고 좀 기다렸다가 던지면은 그게 바로 터져 떨어지면서 어 맞춰서 8촌과 7촌과 그래 아 아 그래 어쩐지 내 폭탄은 바로 안 터지더라고 배그 이런거는 잘 만들었어 아 개우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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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